안녕하세요 동혁살이의 동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콘 자켓 촬영 현장에 와있고요. 찬우가 저한테 카메라를 지어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우살이의 찬우입니다. 자켓 촬영을 하고 이제 화성시에서 촬영을 하고 강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윤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딱 머리를 가려줬네. 머리 어차피 이거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요? 오늘은 송출렘 가이드가 아닌 찬우살이에서 만나뵙게 되네요. 찬우살이에서 지금 공개한다 내 머리. 어차피 이거 다 끝나고 가야 돼. 아 그래? 자 저는 머리를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응급했고요. 찬우는 뭐 한 거 없나요?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아까? 아까 좀 찍지? 근데 깜빡했어요. 차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롤 돌체스. 저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멋있죠? 왜 이렇게 터널이 많냐? 터널이 지나가면 멘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형이 형이 호떡을 사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호떡집이 있어서 바로 잘생겼습니다. 우리 윤 사장님. 이제 자켓 촬영 중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스튜디오에 넘어가서 저희 다른 멤버들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러 오셨죠? 지금 뭐하러 여기 오셨죠? 컨디션 좋으세요? 그냥 그런가요? 그냥 그런가요? 감사하네요. 제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셔서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뭐해? 뭐해? 하트! 재밌어? 재밌지? 어? 카메라가 있었어? 빨리 인사해줘. 뭐야? 이거? 회사 메이킹. 아 진짜? 찬우살이야. 아 형! 찬우살이야? 어. 아 형도 빨리 인사해. 아 인사만 해 인사만. 야 엄마는 찬우살이. 빨리 한 명씩 다 인사해야 돼. 안녕. 너도 안녕. 아이콘을 이용해서 지금 찬우살이 조회수를 좀 높아. 염탑하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약간 옛날 감성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시간 틈날 때마다. 제가 이따가 또 염탑하러 오겠습니다.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시 본 2번 앨범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혁살이의 동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콘 자켓 촬영 현장에 와 있고요. 찬우가 저한테 카메라를 지어주면서 10분 분량을 뽑으라기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찬우살이는 동혁살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와. 모든 지위와 모든 수익 배분을 저한테 넘긴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부터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 형이 형의 틱톡을 뭐 할지 보고 있어요. 틱톡 진짜 어려워요. 수문이 형 진짜 잘하는 거야. 수문이 형 빨리. 찬우야 오랜만에 컴백 준비하니까 기분이 어때? 너무 오랜만에 컴백을 준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컴백을 준비하는 기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컴백하면 좋은데.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오실 거죠? 뮤직비디오 촬영장 가는데 아마 그날은 이제 송줄렌과 경쟁이 좀 심할 예정이라서. 아 전쟁이겠네. 얘는 자기 방법 아닌 척하면 네이킹 척하면서 섭취끼란다. 뭔지 알아. 귤을 까는 진한이 형의 모습. 귤 아닙니다.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을 까는 진한이 형의 모습. 뭐지? 한라봉을 까는 진한이 형의 모습. 한! 라! 퐁! 한! 라! 퐁! 한! 라!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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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봉!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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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다음 수육이 맛있죠? 수육도 맛있죠? 육! 육해도 맛있죠?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 난 굉장히 나쁘다는 사람 그.. 출장 시보야 나 집에서 본방으로 봤거든요? 난 원래 항상 신서유기 볼 때도 그 익물 퀴즈 이렇게 나오면은 같이 맞춰본단 말이야 맞췄어? 진우 형인가가 그.. 누구의 브래드 피트 스트레스 나 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누군지 모르고 샘 헤밍턴? 방송에는 잘 안 나왔는데 오픈하기 전에 엄청 이걸 쫙 아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가요 준비했어요? 갑니다 브래드 피트님은 틀리시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재밌게 약간 보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현나니까 그러면 약간 이러다가 퐁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고기 버섯 이렇게 초딩 같냐 여기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켓 촬영 이틀차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안이고요 저녁이 돼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촬영을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마지막 이 한창만 촬영하면 오늘 촬영 딱 끝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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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러는 안 남아 터뜨로 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사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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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1, 2, 3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리 감사합니다